왔습니다 수호자에게 너도 좀 쉬어 라고 카즈이 보냈네요 티르코네일 돌아내기 진짜로 티르코네일을 가보도록 합시다 내가 평화를 즐기는 어 그런 느낌이네요 자 어디를 가야지 티르코네일을 돌아이 어젠이 내서 인해서 뭐가 있어 프라이스 인 설마 아 이거 어 그네 여기 처음으로 그거 정원이야 저거 그 목걸이 처음으로 했을 때 히르코네일 휴양지니까 그렇게 찌머 어 그래 이때 처음으로 목걸이를 가져왔을 때 초대 단장에 예 으 으 으 음 또 뭐 하니 으 으 으 으 또 또 가져가야 또 으 어 어디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물건이 다 으 으 으 자 붉은 장식물 살펴보기 뭐야 이게 이거 톨빗이 거기 달려있던 것 같은데 으 아 지금은 또 왜 안되니 으 아 나가라고 일단 음 으 으 고향 같은 느낌 에프 자의 차라 차별발언 자 써 봅시다 으 으 어 사실이 왔네요 뭐죠 집에 뭐지 뭐 뭐지 으 톨비씨와 대화하라고 성소에서 오 마이 까 톨비씨가 불렀나 보다 으 가 봅시다 아 참 거참 못 데려가게 하신 참 거참 팻 정말 싫어하시네 보인드 키트를 좀 지르셨으면서 달려 4 안되지 이리 못나네 갑시다 털비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한번 쟤 그대로 있네요 으 으 으 싸울라는 건가 설마 으 으 오우 털비씨 이제 바텀 머스 그대로다 오셨군요 로젠 파이크 어 뭐야 무서워 으 으 으 그러면 그러하겠지요 으 으 자 이제 진정하러 알게 된것 같다 마저 기다린다 무엇을 어떤걸 알게 된데요 나 자신과 당시에 대한 모든것들 뭐죠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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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을 하나라는 것을 이곳에 신이 되고자 하는것이냐고 그렇지 난 신이 되려는게 아니지 으 으 으 으 으 보니 속하던 3개의 것 대부캣 으 으 으 으 내게 보여주십시오 뭐였어 싸우자는거야 뭐 어쩌라는거야 이신화 후 톨비씨의 대화 아 이래서 기다리는거였어 하하 큰일날 뻔이네 이거 자 이신화하고 오 완전 디자인 사람 달라졌어 완전 자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좀 더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어허어 증거 그 자체 요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뭐죠 신을 통해 받은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음 당신과 난 이 땅의 어느 존재들 같지 않다 초월성은 아트심이 당신은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의 경우에 이 땅의 진정한 수호자라 여기 되었다 허어 수원지에 몸담고 사과나무의 생명 느껴봐라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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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당신은 어떻게 할거야 톨비씨는 어떻게 할거야 이제 젖은 과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나갈 작전이다 음 그 잘못한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마치 사스케 처럼 톨비씨 눈앞에 손을 휘저어 보라고 하하하하 자 이럴 땐 잠깐 기다려 봅시다 로제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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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이럴수가 나머지를 채우게 되었다 이색이 와주어서 나오가 했던 말에 똑같은데 고아세 로제앤파이크 톨비씨 사라졌죠 뭐 이거 궁금하게 이신화 좀 이거 방금 전에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거 어떻게 뛰어난가 이것도 이때 블링크 써봐야지 야 이것도 이것도 저거야 이것도 저기 있어 안되고 이신화는 시간이 좀 긴가보네 아니요 아 나는 아니다 아 전투 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는거 이거 아 블링크 쓴 시점에서 전투죠 이게 전투 모드 오 뭔가 나오네 아 스킬 언제와 퀘스트 이거 언제옵니까 언제 퀘스트 옵니까 다음 이신화 36분후에 하이엄 야 이신화 이거 진짜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게 해놨네 이거 게임 어 잠깐만 야 혹시 내부에 뭐 있어? 어 비어있어 내부에 어 되게 아 무서워 비어있어 내부가 비어있다구요 어 뭐지 이 이 이 이 끔찍한 이 이 혼종 뭐지 그리고 언제와도 또 기다리다니 또 좋은 쓰레기 아 아니요 저 지금 G21 마무리 중 있어 이거 언제 오니 퀘스트 또 기다려 봅시다 이 신화가 이 신화가 대체 좋은게 뭡니까 근데 이 좋은게 뭐야 어나더 디비니티 어 어나더 디비니티 뭐가 달라지는거야 이거 이거라면 뭐 방보가 올라가니 뭐가 올라가니 약속 이행을 위해서 캘로나 만드는 중 어우 감사합니다 우와 캘로나 생긴다 뭐 대체 이게 뭐가 좋아 이 신화가 이래가지고 뭐 좋아야 써먹지 블링크 밖에 없어 물을 이거 풀어야 되나